오우! 야 저 지금 최전방에 저 양반 저거 누구지? 쓰읍 이 양반 갈 것 같은데 느낌 안 좋은데? 보호! 방어력 20 저건 안 뚫린다 잡아! 죽여! 이상ätzlich 야.. 지금 인간인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원들이 다 죽을 판이야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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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야씨.. 우리 대원이 지금 다 죽을 판이고만 뭐! 민간인을 구출해! 우리가 다 죽을 판 마인더 그래도 이 양반 살았네요 운이 매우 좋습니다 이번엔 진짜 운이 좋았던거에요 군인들 중에 살아남기 위해 훈련하는 사람이 없다고 미안한데 군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훈련하는거야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훈련하는거야 미친놈이 하지마세요 이건 노역시아 어디서 지어드는거야 살라고 훈련하지그래요 누구 100명에게 물어봐도 100명이 살아남기 위해서 훈련한다그래 뼈담불려가면서 뭔소리야 저 노역시아 누구한테 들은거야 저거는 우리 패밀리에 군인이 얼마나 많은데 사랑하면 훈련하지 아니면 그 뼈 빠지는 고생을 왜해 자 회복 야 혼란만 제거됐어? 뭐야 저거 야 저게 뭐야 아무것도 할 때가 없잖아 우와 정말 답이 없다 와 전 뭐 뮤턴은 죽지도 않아요 얼레스빙 응 어 전망대 다시 달려드는 미친짓 따위는 하고싶지가 않아 어 무조건 죽을거야 어 그런짓은 하는게 아닌데 달린다아 반짝이 아니 뮤턴을 제거했다 2-3 오우 반짝이 좋았어 와우 판타스틱 나이스 샷 왼기 왼기 한 대 먹었다 흐흐흑 미니가 리직 뭔가 많군 어...검버님이 빨리 뒤로 도망오는걸 추천합니다 아니면은 또 칼들고 가는것도 괜찮아 어... 어 나쁘지않을생각인거같아 반쨔아이 클리어 그런거없어 그대는 너무 많은걸 바라고있다 시민을 살려라 시민을 살려라 돌개가 풀어 어...검성잼 어...잔만잔만잔만잔만잔만 이거 뭐야 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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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 어...잘 어...잘 Seb을 aving 지금까지 주шь 앞으로 자우 어어 겁대가리 없놈들을 쓸어버려야겠구만 겁대가리가 없군 반자이 아니 튼튼 튼튼하군 생각보다 라이트 고스트 투입 막타면 내껏 아주 좋소 고고고 적을 몽땅 섬멸한다 이상 방법은 단하나다 소류탄을 까 몽땅 터트려버려 쿵 빠르타 자 불타기 시작했고 저건 곧 터질겁니다 아주 그냥 저길 깽가리 날려버리겠습니다 유탄 나이스우우 고고고고 고고고고 손 죽음 잠만 뭘 달리는거야 모예 너희들은ан 포예댔다 정말리 다 나와 날 때렸어 방법은 하나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지 정말로 아주 쉬운 방법이야 어... 반자아이! 쉥! 엄청 좋군 Only the best 고고고 공격개시 민나갔구만 아주 간단한 방법이잖아 반자아이! 전척탄병력 투입 자 클리어 포스탈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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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가 더 많이 들거같은 저 기분은 뭐지? 왠지 느낌이 더 들거 같아. 두 명에서 여 발굴해. 아 전선관 보급품 80원 필요해? 와우! 배달해봐. 이제 고기 방패들을 전방으로 또 보내낼거야. 어 고급 뮤탄 발사기 좋아요. 플라즈마 수류탄. 사이오니! 아니면은 외계인 학금 10개. 방탄복 만들어서 방금 방탄복 만들어서 입고 다니자. 오케이 정보! 외계인 학금! 그렇지! 가져와. 근데 아바타 프로젝트 저거 완료되면 저거 어떻게 되는거지? 엔딩인가 게임? 배드 엔딩이야? 뭔가! 어 공격이 임박했다네요. 멋져요? 일단 여기부터 확인하고. 뭐야? 또 오나? 아 배드 엔딩이요? 아 마땅 때려 잡으면 안되나? 야 이제 5톤 남았다. 와 시설이 또 왜 저기있어? 와 너무 멀어. 왜 동아시아에 있냐고. 인간적으로 나가 너무 멀어. 인간적으로 나가 너무 멀어. 그니까 시설을 쳐들어갈 수가 없어. 경로가 막혀있어. 경로가 막혀갖고 절로 가갖고도 우리가 활동을 못해요 지금. 뭐 같은거. 전마터라고 접속해야되는데. 막혀있어. 이런 미친. 전함의 중계기. 그니까 자리가없어요. 예. 자리가없습니다. 팡금 방어구. 사이오닉. 방어구. 일단은 갑발을 하나하고. 보급품. 23일. 뭐냐. 크리스탈. 어 이거면 되겠지. 뭐 팔거 있나? 맹독탄환. 팔아. 쓰지도 않는거. 우리는 지금 쓰지도 않는게 너무 많아. 역시 이제는 돈이 최고다. 고수익성. 이거 괜찮네. 가져가. 이거 계속 만들어가 팔까. 보니까 이거. 꽤나 하던데. 그니까 지금 이 자리를 만들고있어요. 또 뭐 연구해야되는데. 판금? 어 지금 한번도 해갖고 여기에 늘릴거에요. 어 늘려야됩니다. 자 업그레이드하고. 워. 어 이제 빨리 중개소를 지어야지 씹 먹고살판이다. 아니면은 망한다. 갈데가 없어. 저기 점촉이 안돼. 어 검은 뭐 이따가 즉시 제약하면 되니까 신경쓸필이 없습니다. 바로 만들면 돼. 웰컴 커맨더. 신속건설. 신속건설. 의료지원. 돌려. 자 목표확인. 어디로 가야돼 이제. 보자. 카운터가 2주 감소. 숨겨진 이벤트. 희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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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 장치 보호. 가자. 뭔가 느낌이지만 죽으러 가는 것 같다 굉장한 느낌입니다만 뭔가 지금 야들이 죽으러 가는 것 같거든요 나만 그렇게 느끼나? 뭔가 야들이 골로 갈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 느낌이 사합니다 지금 자 출동합시다 드디어 육성 다 찍었고요 이제 드디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돌격병 부대가 준비가 됐으니 이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한번 볼까? 뭐 건드릴 거 있나? 소총 말고 검 산탄총 말고 장비 검 검중에 이거 만들 수 있던데 봅시다 어 무기 어 아무것도 없네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린 거지야 야하 출동개시 죽으러 간다 죽으러 간다 죽으러 간다 과연 우리 혁명 성공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몰라 이 자수가 출동한다 동무 우리 혁명 성공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없엇? 아 여섯명 준비 완료 쉬쉬쉽 넘놈의 데이저 감청기를 저렇게 크게 만들어 놔대 야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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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속아 저거는 야 저거 해킹 툴을 저따구로 크게 만들어 놓은 누가 속아? 야 나라도 안 속는다 이동 예 맞아요 근데 스컬적을 안하고 있어서 메인이 진행이 안돼요 어 그래갖고 지금 그냥 어 꿀파밍중입니다 신멘인가? 감직이다 조심해 적발견 이동 어 과연 이번엔 어세신플리드가 어 머리 어세신플리드란다 어세신플레이가 가능할까 뉴턴이네요 또 대단한 친구들이 나왔는데 어 역사적인 친구들이 나왔다 또 어 어 어 어 어 참 순서대로 뮤턴이 근데 좀 세더라고 칼로 때려도 반격기를 쓰더라고 야 저거 부수자 저게 뭐지 저걸 부숴버리자 뭘 몰래하냐면은 어세신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드론 출동 보자 해킹 와우 깽판이다 쇼타임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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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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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군 반자이를 준비하라 반자이 나이스샷 잡았다 자 계속 가볼까 어...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 일단은 총으로 한 대 정도는 때려줍시다 그래야 전망과 실드가 깨져서 한 방에 골러 갈 테니까 괜히 얻어맞으면 조금 아파요 저건 완벽하게 무장되어 있네 그럼 유탄으로 날려버려 저기 일대 총체로 뉴탄 나이스 샷 방패 깨졌고 이제부터 백병전 들어간다 무대돌격 반장 아 스컬잭을 진짜 쓰자고 나쁘지 않은 생각이야 상당히 괜찮고 나쁘지 않은 생각입니다만 어... 전망을 주... 전망을 주...